자, 여기를 걸을 때가 아주 멋이 납니다. 또 달려오네. 또 달려와. 또 달려와. 아, 나무 색깔들까지 해가지고 에너지가 느껴진다. 에너지가 느껴져. 여기다가 두물 문농장 시장 붙여놨네. 오, 또 단체로 온다. 대중에 지금 이쁜이가 있어, 이쁜이가. 와, 대단하다. 아, 이쁜이 때문에 바쁘네요, 오늘. 또, 또. 아, 대단하다, 대단하네. 아, 이쁜이. 아, 지키 마늘의 대단하네. 아, 오, 또. 아, 또. 아, 또. 아, 에너지가 느껴진다. 에너지가 느껴져. 아이고, 저쪽 가면. 이거 뭐. 아침 듬뿍하게 먹었는데 이거. 또 그저. 뭐, 뭐 그냥 했다 이거. 아, 저, 저, 저거 봐.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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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랑. Ça, 좀 좋아. 저쪽 색깔이 지금 완전히 돋아나왔습니다 와 좀 개판으로 떠나갈 것 같은데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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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